언택트 기업 탐방 궁금한 거 못찾지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상표입니다. 오늘은 진우맨 컴퍼니의 서영진 부사장님 모시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미팅 많으시죠? 많이들 좀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대표이사님들이 계신지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대표이사 분들에 대해서 소개와 임직원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슷해 교수를 겸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대표님 이하로 저희가 경영관리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으로 나눠서 주요 인력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제가 실무총관을 맡고 있고요. 저도 대표님하고 이력이 비슷하게 의대 출신으로 저희가 또 회사에 합류하게 됐고요. 또 연구개발 부문에서는 박경미 부사장님께서 계십니다. 박경미 부사장님은 서울약재 졸업하셨고 한미약품, 차바이오텍, 종근당에서 국내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을 주도해 오신 분으로요. 이런 두 저와 박경미 부사장님의 실무총괄화의 연구개발 또 경영관리 인력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만나뵙던 상장사분들 중에서 의사분들이 제일 많은 상장사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회사에 의사분들이 많으면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약간 병원 같고 그런가요? 아,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의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환자한테 어떤 치료법을 제공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많이들 교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메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분야에 어떻게 보면 파이오니어 그런 수직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깊숙하게 알지는 못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주요 대상 물질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가지고 약을 만들겠다고 하는 개념인 거고요. 그걸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해서 면역항암 치료제 그리고 뇌질환 치료제 또 피부질환 치료제를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이들 저희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거 외에도 신규 약물 표적을 직접 발굴해서 항체 신약을 만드는 분야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노메컴퍼니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와 또 신규 타깃 면역항암제 이 두 가지 계열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상장사 중에서도 저희와 약간 중첩되는 연구 분야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만드는 회사들과 유사한 회사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 이름이 붙여진 게 프로바이오틱스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전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연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규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단순히 미생물이 아니라 치료 효능을 갖고 있는 미생물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게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신규 연구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기업가치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업사이드를 판단하려면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노맨 컴퍼니는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항암 분야 또 뇌질환 분야 그리고 피부질환 분야에 나눠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는 면역항암 분야에 좀 더 핵심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면역항암 분야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인 GEN001이 있고 또 신규 타깃 면역항암제 항체 신약이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 면역항암제인 GEN001은 많이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독일 머크파이자의 바벤시오라는 면역항암제와 현재 병용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첫 병용 임상시험이 미국 강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 보도로 나온 바와 같이 독일 머크파이자와 두 번째 병용 임상시험을 하기로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두 개의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규 타깃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GNA104 등의 항체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가장 속도가 빠른 GNA104는 현재 삼성바이올로지스와 협업하에 생산공정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올 4월에 미국 암학회, 암분야 연구로는 가장 최대 학회인데요. AACR의 저희 연구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는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비판마들과 아주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벤시오 같은 브로크포스터 약물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GN001과 바벤시오의 병용 임상은 독일 머크파이자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 독일 머크파이자의 바벤시오라는 약물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현가 기준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경제 효육이 직접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 공동 개발 계약까지 해서 하는 임상시험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50억에서 200억 수준의 돈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파트너사를 보니까 아주 반가운 드림이 있습니다. LG화학과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LG화학에서는 근래 들어서 LG생명과학이 LG화학에 합병된 이후로 면역화한 분야를 중점 연구 분야로 정하고서 여러 가지 혁신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역화한 마이크로바이옴이었고요. 그래서 글로벌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화한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을 비교하다가 지노맨 컴퍼니의 연구개발 성과나 이런 부분을 인정해서 저희에게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지노맨 컴퍼니의 GEN001을 판권을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뇌질환 그리고 피부질환 상당히 앞으로 영역이 확대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GEN001의 차별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GEN001은 저희가 연구와 개발 측면에서 경쟁사답이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 측면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사실은 만지 챌린지 포인트가 작용 기전이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메이저급 논문지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 이제 올 2월에 면역화 마이크로바이옴의 주요 작용 기전을 규명한 바가 있고요. 또 GEN001도 이러한 주요 작용 기전 규명 역량을 기반하여 저희가 주요 작용 기전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다른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임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EN001의 인체 최적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GEN001의 용량을 세 개로 나눠서 임상시험 초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경쟁사들은 동물 실험에서 효과에 있었던 용량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용량이 인체 최적 용량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회사들이 다 미국에서만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내 최초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 국내에서 임상을 해도 좋다는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국에서도 임상시험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의미는 서양인뿐만이 아니라 동양인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법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사 대비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GEN001 관련된 중요한 연구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독일머크 파이저와 두 번째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는 독일머크 파이저가 글로벌 제약회사로서 바벤시오를 개발함에 있어서 GEN001을 아주 신뢰 있는 파트너로서 인정했던 측면이 되겠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 외에 한국에서 또 넓게는 아시아인들에서 호발하는 위암과 위식도암 적응증에 대해서 바벤시오와 저희의 GEN 공공원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난달 하순정도 뉴스에 또 이제 스위스 제약사죠. 디바이팜과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스위스의 디바이팜을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가진 항암제 전문의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이 글로벌 제약회사와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해오다가 저희가 지노클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기반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항체 신약을 발굴해 왔는데요. 그 항체와 그 디바이팜이 가지고 있는 ADC 핵심 기술을 결합해서 최적의 ADC 임상 개발 물질을 만들어 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동 연구 개발 계약으로 결실을 맺게 됐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항체 신약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ADC라는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해서도 더욱더 진출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도 이제 계속 순조롭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숙제들이 좀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2018년 이후에는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총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90명이 육박하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연구에만 집중을 했다면 사실은 결국에는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개발 인력들을 다수 확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벤처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어떤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그리고 환자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어떤 열망이 표현된 결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파이프라인 중에서 또 자신 있게 이제 또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적응증으로 봤을 때는 자폐증입니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자폐증 치료제 파이프라인인 SB121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미국 자회사인 저희가 작년에 인수한 사이오토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개발하는 주요 파이프라인입니다. 모유에서 유래한 락토바실루스 루텔이라고 하는 균주와 특수 제형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파이프라인이 되겠고요. 주요 작용 기전은 SB121을 저희가 투약을 했을 때 장에 이제 SB121이 도달하게 되면 장과 뇌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러한 미주신경 활성화를 통해서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자폐증 치료의 효능이라고 알려진 물질을 분비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이 굉장히 옥시토신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물질로 자폐증 치료의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 치료제가 명확하게 개발이 된 바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SB121을 통해서 저희가 자폐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꾀하는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폐증 관련돼서는 올해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저희가 사이오토에 있는 주요 연구개발팀과 협력을 해서 지금 SB121에 자폐증 환자 대상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한 상반기 내로 저희 목표로는 미국 FDA에 IND를 제출해서 자폐증 임상시험을 먼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폐증 뿐만이 아니라 염증성 장지로 안 해도 SB121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두 번째 추가 적응증으로 임상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신규 타깃 면역관문 억제제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바이오텍들도 보면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저희의 면역관문 억제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암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신규 면역항암 약물 표적을 먼저 발굴을 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신규 타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면역항암 약물 표적이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해서 면역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잘 죽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이런 규명한 발을 바탕으로 저희의 전략은 약물 표적을 억제하는 항체를 넣어주면 면역세포가 훨씬 더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런 전략화 연구 개발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명한 약물 표적은 GICP-104라는 코드명을 붙였고요. 그리고 GICP-104를 억제하는 항체로서는 G나104라는 항체의 코드명을 붙여서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새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른 면역관문 억제제 기전이랑은 전혀 좀 다른 컨셉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관련돼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 타임라인으로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도 G나104 가장 속도가 빠른 저희의 면역관문 억제제, 신규 타격 면역관문 억제제죠. 이거에 대한 전임상 효능 데이터는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삼성바이올로지스 활법을 하에 여러 가지 독성 시험이나 추가 양리 시험을 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올로지스에 생산을 의뢰하고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또 내년 중에도 적극적으로 전임상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올 4월에 열리는 미국 암학회 AACR의 신규 타겟과 항체, 신규 타겟은 GICB104, 항체는 G나104에 대한 전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회사와 그간 논의를 해왔는데 좀 더 글로벌 제약회사와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ACR 초록 공개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진호맨 컴퍼니 이름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월에 AACR의 초록 발표를 확정을 시키고 나서 열심히 연구개발진들이 포스터나 이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과연 진호맨 컴퍼니가 발굴했다는 타겟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체는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회사 안에서 주요 모멘텀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파이프라는 설명을 좀 드리면요. GN001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초기 안전성 데이터가 올 상반기 내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자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독일 머크와 이번에 진행한 두 번째 공동 개발 한국에서 위암과 위식도암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임상시험을 개시하는 걸 목표로 연구개발진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화104 신규 타기 면역항암제에 대해서는 AACR에 올 4월에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회사랑 협업을 더 가속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자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SB121 자폐증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돌입할 예정으로 올 연말쯤이 되면 SB121 한 가지 파이프라인에 두 개 적응증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개발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은 외에 저희가 중점으로 또 하는 부분이 마이크로바이옴 의약변의 생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산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생산 업체와 합작이나 인수를 전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내로 저희 진오마인 컴퍼니가 마이크로바이옴 생산 영역에서 어떠한 계획과 향후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 드리는 게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때도 다시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영광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중장기 주요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오마인 컴퍼니는 바이오텍, 바이오 벤처로 출발하긴 했지만 저희의 지향점은 단순히 바이오텍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종합 바이오 제약회사의 도약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저희의 중기적인 목표가 또 거기에 부합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업 모델 측면에서는 기술이전 중심의 어떤 사업 모델에서 자체 상업화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저희가 현재는 면역항암 중심이긴 하지만 면역항암 외에도 뇌질환이나 피부질환 등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중기의 목표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생산 관점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바이옴 생산 시설을 확보한 이후에 자체 생산을 내재화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질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글로벌 위탁 생산 업체로서 도약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모델, 연구개발, 생산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종합 제약회사로의 도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뜨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키움증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회사가 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실 때마다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 이 harejon как 사업 모델